얼굴 인식이 돼서 봐봐 아 인식 안 하고 있네 벤담이 안 뜬네 10시 반? 지났겠지? 11시 반이야 응 10시 반 반죽 다음은 반죽 1940년 저는 구이가 있다는 걸 잊지말고 다 먹을 수 있어야지 고기같아 마찬가지로 여기로 졌어 들어가세요 그치 근데 이게 아쉬운 건 그거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설명 없어 응 아 걔 얘가 꿀이야?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약 같아 응 약 같아 응 응 아니야 응 뭐 꿀은 맞아? 응 이거 맞지? 아니 아니 이거는 요전자 나는 거 네 이건 전통이에요 누가 왔어? 응 이게 자세 전통제세? 응 이거야 좋아 아니였다 응 여기서 제가 통장에 알잖아 아까 그 집같이 조그만 해가지고 전통제세 전통제세 이래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 미안하더라 근데 엄청 나고 야 저기다 안 먹을 수 없잖아 아 얘는 그거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른 데뷔 해외 4월 20일이다 5월 20일이다 4월 20일 한조각 하고 하루코스로 해 근데 근це가 열 시간이 걸린다고 사장님한테 she가 열 시간이 걸리더라고 남싸나가 좀가없게 가는데 오보가 연인다 남장 일식이 광일식이니까 아 오늘 하늘이 별로 안 예뻐서 아냐 고소 어 오, 멋지군요. 어, 그렇네. 이걸로 이렇게 낮은 편으로 찍으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. 아, 그렇네. 그치? 어. 그렇네. 뭔가 이상하다 했어, 한자가. 아닌데? 아,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네. 여기가 육조거리라는 거고. 아, 이 앞에. 어. 광장. 광화원 광장. 여기 종로길. 아, 이게 종로길이야? 어. 그치 그치. 태종, 1522년이 600년 넘었네. 광화원 광장. 광, 힘이 예야나. 광화면, 힘이 예야나? 아멘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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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어. 어, 지금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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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너무 오네, 지금. 소소. 세기기? 세기기. 자. 랑이 세기기 찍어야지. 아, 됐다, 됐다. 저기, 저기, 저기. 랑이. 아, 예뻐. 색감도 예뻐. 그치? 그가 금복이야. 근데 사이즈가... 내 사이즈. 아, 이제 막. 금복. 어, 이거 스티커. 스티커야? 스티컨대? 어? 아닌 것 같은데. 맞아, 입혀봅시라라고 돼있는데? 아, 맞다. 얘한테 입히는 거네. 제이터니. 문관을 할지, 문관을 할지 아직. 아, 문관이야. 아, 그래? 이거 문관 아니었어? 응. 우와. 짱 멋진데? 응. 그래서. 이건 계속... 조용히 앉아도록 하지 않고 갈러셨을 했거든요. 아니, 딱. 여 Title은 motive 말고 고통~! 스티커까지 Nope 형 mushrooms 방식이 제일 신기해. 되게 좋아. 구멍에다 막 끼운 거잖아. 잘 맞춰가지고 자연 그대로. 그치. 이제 우리는 규격을 먹겠다. 경복궁. 어떻게 봐도 경복궁은 보이는구만. 얘를 중심으로 뭔가가 다 됐으니까 청각한 거 봐. 그 점에서. 이 사진이 이렇게 있대. 이리 와봐. 이 사진이 이렇게 있대. 이게 큰 게 있는데. 뭐. 아까. 둘. 둘. 셋. 셋. 둘은 마지막으로. 아 저기. 응. 그 halo. 그 DDP. 그때 저렇게 있었대는 거야? 다시 나iveness alcohol. 속에. 파다가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. 러시ート. 근데 저 정도 성벽을 올라가는 거면 좀 봐줘야되는 거 아니야. 적게도 얘를 넣고. 그렇네. produce adolescence. 그렇네. 그렇네. 저 당고머리 뽀까머리죠 실제로 뽀까머리를 하고 다니진 않았겠지? 별이 노래하는 곳이야 근데 공연도 해줘? 공연도 한대 말 걸면 대답할 것 같고 그지? 감사합니다. 새로운 시간 되세요 이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뭐야, 식약이 진짜 공연이기 때문에 식약이 좀 있습니다 음료에서 하나 고를 수 있고 음료에서 하나 고를 수 있고 음료? 응 짠 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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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료 음료 음룸 으 으 에 에 음료 음료 우리는 그 다음 대로 이 추억의 날 1년 빌로 죽을 2년 빌로 한 번만 깨지 못해 한 번만 깨지 못해 눈물 잤다 신기하지 내가 모르는 것이 해당하지 그 자유롭게 하고 싶어 저 모두의 삶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널 꽃빛 아래 이젠 의미 없어 남들이 정말 규칙들 닥쳐진 눈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어 저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항상 하지만 하지만 조금 겨우 열한 기운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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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» 저희 domu 사랑해요 네 어우 와 네 굽혀졌습니다 진짜 컴퓨터라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이런 편기니까 레드북의 사랑은 마취라는 넘버였습니다. 최고가 될 수 있어 리키드의 디파인데비티라는 넘버였습니다. 오늘 후밍이가 굉장히 좋습니다. 텐션도 좋고 하지만 약간 조금 아직까지 즐기시지 못하고 약간 손으로 눈치를 약간 약간 보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아쉬워로 사랑식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쉬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에리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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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pick 군 많은agan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's sake 오늘의 무대를 너무나 잘 꾸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점점 퀴즈 타이밍이 있습니다.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는 아니요 이거 없어요. 나도 뵙겠습니다. 사랑 좀 시작 2시간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땡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잘 봤어요. 안녕. 안녕.